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연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474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흐밀련제 2020년 7월 2일 오후 1시 21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에요. 히토류 관련주고, 이 히토류 관련주는 바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한일사류 이런 것도 대두 관련주죠. 대두 관련주인데, 어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 하락이 나왔어요. 자, 여러가지 지금 본다면, 이 자체가 고점에서 내려갔지만, 어느정도 제가 볼 때는 매집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국제정세를 좀 살펴보면, 자, 이제 폼페이오라는, 폼페이오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콩을 그냥 공산당 국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공산당 치아의 한 도시다, 뭐 이런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홍콩 보안법이 실제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아우, 정말 이제부터는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은 화해를 죽일 것이고,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또 이제 강행을 했고, 지금 그래서 국제정세 자체가, 제2의 더블딥, 패닉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자, 지금 국제정세가 참 참회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19 자체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게 있고, 전세계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지금 좀 문제가 돼요, 계속적으로. 이게 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유일하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왜 한국의 삼성바이로직스라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렇게 한국에서, 한국이 지금 공장 가동률 자체도 문제가 안되고 있고, 지금 정상적인 국가로서 사실 지금 뭐 유흥 없으면 안되지, 뭐 다른 데는 다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뭐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이제 피해라는 건 있지만, 위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북미나 유럽이나 아직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뭐 지금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관심을,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주변 국가로 이렇게 그 관심을 돌리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 중국은 자체가 그냥 이제 국가가 원래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지금 중국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 지금 홍콩 보안법을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막 체포하고 지금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니움 머티리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죠. 제가 볼 때는 이 부근에서 지금 어느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횡보를 거치다가, 저는 더 한 번 큰 상승이 한 번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집 상태도 나쁘지 않고, 지금 섹터군을 이뤄서, 세노텍, 노바텍, 티플렉스, 유니온, 뭐 대원하성, 뭐 여러가지 지금 히토르 관련주들이 매집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제 고점에 와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일단 지금 화웨이, 화웨이와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지금 끌고 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얼마만큼 제재를 가하느냐, 지금 뭐 홍콩에서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러가지 혜택을 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제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희도 중국이랑 똑같지 않냐, 지금 뭐 화웨이한테도 그런겁니다. 야, 너가 회사냐? 너가 왜 회사야? 너 중국이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홍콩도 이제는 네가 홍콩이야? 아니야. 너 중국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중국이라고 들어가면 지금 트럼프가 물불안 가리고 때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굉장히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이제 조금 이런 히토리 관련주에서 충분히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종목을 통해서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짜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세 종목 모두 40.52%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장 이제 시작 전부터 장시황과 추천 종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